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지역은 5에서 20cm, 구중 호남 서해안 지역은 30cm가 넘겠습니다. 다른 지역도 최고 5에서 10cm까지 쌓일 텐데요. 내일 출근하실 때 빙판길로 인한 사고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. 또 눈 다음으로는 올겨울 최강 한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내일은 서울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더 춥겠고요. 금요일은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면서 한파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. 폭설의 최강 한파까지 대비를 잘하셔야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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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였습니다.